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이키가 국가대표팀에 대한 트레이닝 킷을 이제 2년마다 바뀌면서 매번 아울렛에 출시를 하기도 하고 매장에 출시를 하기도 하죠. 매장 출시는 워낙 양이 적어서 그런데 이 베이퍼니트 탑을 지금 공급을 못 받아요. 한국대표팀이 공급을 못 받고 이것보다 낮은 테이크다운 버전으로 나오는 제품을 공급을 받는데 이제 쉴드는 공급을 받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이제 뭐 매장에도 나오고 아울렛에서 나오면서 판매가 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겨울에 축구와 이런거는 막 여러 켤레 사서 막 신고하는데 말씀드리는 장비빨이 끝판왕인 트레이닝 킷은 잘 몰라서 못사요. 몰라서 못사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나이키가 지금 PSG 마르세러나 리버풀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 트레이닝 킷의 종류가 크게 작아요. 그리고 지금 토트넴 같은 경우도 손흥민이 있는지 손흥민이 아디다스 계약 선수인 이유 탓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어쨌거나 토트넴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베이퍼니트 킷들이 잘 안나와요. 쉴드 같은 것도 잘 안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구할 수가 없죠.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아디다스 매장을 가면 아디다스는 지금 기본적인 팀 레플리카 말고는 유벤투스, 아스날, 맨니오 이런 트레이닝 킷이 전부하게 안나옵니다. 아무것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나와요. 그래서 아디다스 매장에 가면 트레이닝 킷을 유명, 유명 클럽들. 유벤투스만 하더라도 웜탑, 트레이닝 탑, 레인 자켓, 윈드탑이 올해 또 새로 나왔나? 하여간 트레이닝 팬츠, 트레이닝 팬츠도 지금 일반 트레이닝 킷 하거든요. UEFA용 나가는, 컵대회 나가는 트레이닝 킷이 서로 다르거든요. 소재가 아예 달라요. 그런 제품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가 살려고, 예를 들면 큰맘 먹고 매장에 가도 살만한 게 없어요. 물론 PSG는 워너비클럽이고,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인기 팀이기 때문에 PSG의 베이퍼 드릴탑하고 이런 건 나왔는데 공교롭게 올해 리버풀하고 PSG 두 개는 나왔지만, 바르셀로나랑 그 다음에 토트넘 베이퍼가 전혀 안나왔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없어 가면. 종류도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한번 더 붙어. 하면 더 붙어.